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피직이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알면 우리가 더 잘 해낼 수가 있죠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을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표를 첫 번째는 일본의 경제력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은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3.18배 정도가 많습니다 한국 GDP는 1조 5,308억 달라고 일본의 GDP는 4조 8,72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참 잘해왔습니다 한일 격차가 꾸준히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1980년에는 한일간 격차가 19.96배였습니다 2000년에는 8.87배, 2005년도에는 5.41배, 2010년도에는 5.30배, 2013년에는 4.01배, 지금은 3.18배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또 저성장이 지속되면 그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일본의 대회 자산은 한국의 7배 정도가 많습니다 일본의 해외 자산은 1,012조 4,310억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경 124조 원입니다 한국의 해외 자산은 1조 4,539억 달러입니다 약 1,614조 원입니다 한 7배 정도가 일본이 많은 셈입니다 대회 자산이란 것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나가서 주식이라든지 채권, 부동산을 구입한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회 자산 가운데 한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자산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죠 돈이란 것은 처음에 종잣돈을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그 돈이 투자가 되고 나면 계속 돈이 돈을 벌게 되니까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약 5년간 일본의 대회 자산은 약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대회 자산이 우리 돈으로 1경을 돌파한 시점은 2017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회 자산은 또 대회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순수한 대회 순자산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정부, 기업,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대회 자산의 대회 부채 잔액을 뺀 것으로 한나라의 대차 대조피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부자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순대회 자산입니다 일본의 순대회 자산은 한국의 8배입니다 일본의 대회 순자산은 341조 5560억엔 우리 돈으로 약 3700조 원됩니다 한국의 대회 순자산은 4130억 달러 약 45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8배 정도 더 많은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란 이야기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일본은 28년째 대회 순자산에서 1등 국가인데요 독일은 260조 2760억엔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84.8%로 2등 국가고 중국은 236조 779억엔 일본의 69.3%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1.3배 많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총 GDP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쫓아간 거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8,428달러이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9,744달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중추위를 보면 상당히 한국이 그동안 잘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1981년도에는 한국은 1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90년은 26% 1995년은 29% 2000년은 32% 2005년도에는 52% 2016년도에는 52% 2018년도에 77.4%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의 정부 예산은 한국의 2.28배입니다 일본 예산은 97조 7128억엔 우리 돈으로 977조 1280억 원 정도 됩니다 반면 한국 예산은 428조 원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28배 정도의 산림규모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본의 외한보육원은 한국의 3.12배입니다 일본 외한보육원은 1조 2,593억 달러 한국 외한보육원은 4,030억 달러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900억 달러였고 노무현 정부 때 2,600억 달러 정도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외한보육원을 축적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본의 시가총액은 한국의 3.7배에서 4.7배 정도 됩니다 일본의 정시 시가총액은 6조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92조 원입니다 2018년 8월 기준입니다 이건 항상 바뀌기 때문에 한국 정시 시가총액은 대략 1,572조 원에서 2,000조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3.7배에서 4.7배 정도 더 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일본 도요타 시가총액은 현대자동차의 한 10배다 물론 시가총액에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18년 11월을 중심으로 보면 도요타가 일본 자동차 업계의 큰 회사들은 도요타가 219조입니다 일본 시가총액 1등 기업입니다 두 번째가 혼다입니다 57조 일본 시가총액 13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1조의 시가총액입니다 일본 시가총액의 25입니다 서지키가 27조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의 47입니다 스바루가 19조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루 수준 정도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22조 원입니다 2018년 11월 30일로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미쓰비시가 10조 원으로 100위권에 속합니다 현재는 현재 자동차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서 35조 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비교를 하지 못했고 2018년도 현재 자동차 시가총액이 22조 원일 당시에 일본의 대형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도요타의 한 10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노사분규나 이런 것이 좀 잦아지고 노사 환경이 안정돼야 되는 것은 아직도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회사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에 고생했던 사람도 생각하고 미래의 자식들 세대도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삶이라는 것이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요즘에는 다 즐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그런 삶의 지표가 되지만 또 즐기는 때 누리는 행복감도 있지만 뭔가 큰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감들도 만만치 않죠 우리가 도요타에 비해서 현대자동차가 10분의 1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헌신해야 될 이유 희생해야 될 이유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같은 것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직 더 분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일본의 옌하는 세계 3대 기축 동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1등이 달러고 2등이 옌이고 세 번째가 유로합니다 금과 더불어서 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통용된 통화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통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 다른 분야에서도 걸출한 성과를 냈지만 기축 동화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총체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국가라는 점이죠 그래서 한의 간의 격차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한일 간 문제를 좀 잘 수습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희생해야 될 일이 많고 헌신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이런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이나 나라가 바로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될 그런 목적지 자체를 지향점 자체를 추구해야 될 그런 포인트 자체를 착하게 제시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본이 우리에게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또 그리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